임실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임실군과 롯데백화점이 손을 잡았습니다.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19일부터 25일까지 임실군 농특산물 전용관을 마련했습니다. 전용관에서는 임실치즈를 비롯한 유제품과 복숭아, 장류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합니다. 앞으로도 지역상생기획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지역제품의 판로 확대와 상생을 위한 커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 한편 임실군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롯데마트에서 복숭아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.